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자가 56조나 베팅을 했죠. ADC가 요즘 아주 핫합니다. 화이자 뿐만 아니고 세계 글로벌 빅팜들이 ADC 쪽에 아주 어마어마한 투자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전방위 주도권 싸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카티 차세대 항암제 하면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 있죠. ADC와 카티 치료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카티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또 나오고 있죠. HAB가 차세대 항암제로 선택을 한 부분은 카티죠. 셀트리온이 차세대로 선택을 한 부분은 ADC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AB의 롤모델이 길려드죠. 길려드도 차세대 길려드를 먹여살릴 주 항암제는 카티 치료제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세대 항암제 부분도 상당히 빠르게 세대교체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킴리아든 카티 치료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하겠다. 민주당의 신영영 의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죠.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바이오는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 환자 치료에 킴리아든 카티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약품 안전비 지원에 관한 첨생법이죠.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는데 킴리아는 환자로부터 T세포를 채취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칼을 발현시키고 다시 이 부분을 발현시켜서 환자몸에 다시 주입해서 암세포를 주기는 하암제이죠. 때문에 킴리아 치료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인체세포를 채취검사해서 제약회사의 원료로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다시 주면 그거를 환자몸에 다시 주입시키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지 못하면 환자 인체세포 채취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기관이 너무 제한적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 절차를 생략을 했다. 개정안에서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리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분리사측 냉동해동 최소한의 조작업무만 수행해서 첨단 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약값이 5억 정도 된다고 하죠. 최근에는 또 3억 6천이다 이렇게까지 내려갔다라고 하던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줄었습니다. 600만원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그렇지만 워낙에 꿈의 항암제라고 불리는 게 카트 치료제이다 보니까 거의 목숨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안을 지금 발휘했다. 이런 내용이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첨단 바이오 기업 차세대 바이오 첨단 바이오 차세대 바이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 발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HLB는 그래서 베리스모 그리고 HLB이노베이션 쪽을 통해서 카트 치료제 개발을 또 하고 있죠. 차세대 함재까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HLB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주가는 주가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별개로 보는 게 좋습니다. 단기에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워낙에 이제 세력대의 장난질이 좀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 좀 그렇죠. 그런 부분을 알아서 이제 잘 판단을 좀 하시면 되고 화이자가 56조 개패팅한 ADC 전방위로 불붙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화이자 HLB의 ADC 기업 M&A에 올해 수십조 투입을 했고 워크도 30조 규모의 공동 개발 계획을 체결했죠. 약물 타겟 부위에 선택적 전달이 가능해서 항안분야의 미래로 지금 점쳐지고 있죠. 28년 시장 규모는 26조 정도 될 걸로 예상되고 있다. 연평균 15.2%로 성장을 하는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ADC와 카티라는 차세대 항암제 지금 이 글로벌 빅팜들은 기존에 개발한 약물들을 가지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었죠. 무지막지하게 벌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더 큰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신약 개발이 필수입니다. 특허 기간이 이제 만료가 계속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들이 계속 공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버텨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약물을 개발을 해서 특허를 또 이용해서 또 수익을 크게 만들어내리는 그런 식은 부분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HB도 결국은 이제 글로벌 항암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항암제 부분은 반드시 손을 대야 됩니다. 반드시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아주 씨앗 단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또 잘 선택해서 또 진행을 하고 있죠.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캠리아 개발진 출신들이 또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HLB의 미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차세대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청이 상당히 적은 상황이지만 그야말로 씨앗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질 거고 그런 시장이 오겠죠. 그리고 개발에 이제 카트 치료제는 차세대 치료제이기 때문에 주산방이 5억씩 하고 이러죠. 그래서 좋은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하면 아주 적은 시총이기 때문에 그 탄력이 아주 뭐 상당히 엄청날 겁니다. 나중에 뭐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글로벌 대형제약사들이 수십조 원을 들여서 기술을 사들이고 있는 중이다. 상대적으로 자금력의 열세인 국내 사들은 자체 또는 협업 통해서 신약 개발 경쟁력을 제구하거나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화이자가 3월에 ADC 개발사 시젠을 56조에 인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수를 했죠. 자 그리고 머크도 다이치상쿄와 28조 유머 ADC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상업화 계약 체결을 한 상태고 ADC 감염제 파이프라인 3종에 대해서 머크 일본 제외한 지역의 상업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계약이다. 엄청난 큰 계약을 했죠. 그리고 에브비가 미국 이뮤노젠을 13조에 인수하면서 ADC 개발 경쟁에 또 뛰어든 상황이다. 지금 ADC 부분에 경쟁이 아주 핫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바이오 쪽의 미래는 밝습니다. 밝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항암제 부분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레고 캠바이오가 ADC 플랫폼 기술 10건 이상의 기술 제출 성과를 거둔 상황이죠. 이런 부분이니까 레고 캠바이오가 최근에 좀 강했죠. 금요일 좀 조정받았지만 ADC가 상당히 핫하다. 그리고 이제 ADC가 이렇게 차세대 화감제로 핫하게 되면 차세대 장도마차인 카티 부분도 결국은 핫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B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핫한 게 현재 지금 딱 상황에서 가장 핫한 거는 면역함제죠. 면역함제와 또 표적함제 이런 병영이 가장 핫한 상황이고 이 부분에 가난한 데이터 아주 좋은 데이터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망은 상당히 좋습니다. 전망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차세대 치료제 부분도 준비를 또 미리미리 해서 지금 임상까지 들어간 상황이죠. 이런 부분을 보면 전체적인 기대감은 좀 가질 만한 상당히 기대할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턴을 잘 보시고 비중 조절이라는 부분을 활용을 해보겠다.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계속 정말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올라가다가 다시 쭉 내린 흐름이 나와도 나는 이런 걸 계속 이제까지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대로 가겠다. 그런 분들은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워낙 이렇게 했다가 다시 맞으면 이게 너무나 아프더라. 너무나 너무나 아프더라. 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HB 세력들 쉽게 개인들이 수익이 나게끔 만들어주지 않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HB 세력들이다. 이런 부분은 또 항상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